안녕하세요 김덕희입니다 우선 오늘의 몸무게는 오늘의 저녁은 연어 스테이크입니다 우선 생마늘을 다집니다 레몬은 잘 씻어서 껍질을 벗겨 레몬 제스트를 준비해줍니다 강판으로 하면 간단한데 없어서 일일이 썰었어요 레몬 과육은 따로 즙을 내줍니다 딜이라는 허브인데요 굵은 줄기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다져줍니다 연어는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합니다 연어를 구울 때는 한 면을 먼저 5분 정도 구워주고 뒤집어서 1분 정도 더 구웠습니다 소스는 연어를 구운 기름에 아까 준비해둔 마늘, 레몬, 딜을 넣고 버터와 알룰로스를 첨가해줍니다 이미 연어에 소금 간이 되어 있어서 소스에는 따로 간을 하진 않았어요 레스토랑에 온 기분을 내고 싶었는데 집에 커트러리가 없어서 대충 젓가락으로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덕희였습니다